아이고 우리 작가님 일어났습니까? 제가 다 알아서 보냈죠 이렇게라도 우리 작가님 서포트 해줘야지 너가 보낸 대본 읽어봤어 근데 내가 볼 땐 말이야 넌 도움이 필요해 보조석가 구하는 거 아직도 생각 없어? 아직도 사람들이 무서워? 그래 그러니까 걱정이지 문주하니까 그럼 이거는 한번 봐봐 윌리스에서 너한테 작업실하고 주택까지 제공해준다네 근데 그게 참 그런데 조건이 있긴 해 자기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이랑 같이 아이고 집필했으면 좋겠다고 뭐 홍보용이겠지 나도 썩 맡기지 않아서 뭐 거절하려 했는데 지금 네 상황에선 이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거기 가면 뭐 적어도 그래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고민해봐 난 서감독이랑 미팅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꼭 꼭 진짜 멘트야 이